네 우리 엄태부씨는 미친골통 김미철로 안방극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뒤에서 주시겠습니까? 마크되어 있는 초록색 테이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등 인생이 아주 꼬일대로 꼬인 인물이라죠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출소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에 홀로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엄태구씨가 그려낼 김민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?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우리 엄태구씨 지금 조금 긴장되시나요? 아 예 지금 손에 계속 쥐락펴락 하시는데 살짝 손인사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는 거 어떨까요? 네 왼쪽부터 네 우리 김민철로 분할 엄태구씨의 미친 연기 보여준 틀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첫 주연을 받은 작품이라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공동 인터뷰를 통해 이런저런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구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 있어서 네Sp voter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ingu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